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, 2, 1, 2, 3, let's go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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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다같이 널 잊혀 부르지마 전해를 못해 놀라 두개처럼 이래 오려 너 누구였을까 사랑 나는 지금 이제 얼굴을 보고 싶어 두개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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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를 사랑하네 두개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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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요 위치 않아요 지금 그대가 너무 beautiful 요거게 스켜던 뭐를 거쳐요 대신의 이름을 불러요 여름의 정체된 남겨로 거래가 이란 말에 눈치 너만 생각나면 넌 계속 아파 또 가기도 갈수록 슬플링해서 여기 집에 알아보면 어디 집에 여름의 정당이 많아 또 머릿속이냐 생각나면 지지마 그래도 어떨해 아직은 사랑은 누구도 안 돼 불어봅다고 믿을래 난 넌 못 기다리는 넌 넌 넌 세상 너뿐이나 넌 멈춰 부르지 마 처음에는 없는 거야 그냥 닿을 때 박수 자 지금부터 원칙 여러분들 목소리로 불만으로 한 번 말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괜찮습니까? 준비 괜찮습니까? 준비 투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이재찬이 던지게 접수 가보자 널 사랑해 정말로 모임 해외 유명 여긴 우리 나한테 작성 나한테 널 사랑해 이제 세상이 높으리라 우리 처음처럼 구름 차 어느 날 가 Majore . . 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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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러분의 성도로 선정되네 박수와 박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태어난다 10km를 달리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태갑습니다 저희 인사만 드릴게요 저희는 리얼라이브 퍼포먼스팀 비스타입니다 다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힘드셨겠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